에이봐요 화내고 있는데 좋아하고 있고 엄청 특이하죠 그런데 이게 또 핵심은 리얼타임으로 넣는다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딱 하면 바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든가 화상회의 같은 데 바로 써먹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사진 하나와 음성이 주어지면 저렇게 여러 각도로 파라미터까지 세팅해가면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내용을 아카이브 논문에 올렸는데요 이 결과가 진짜 신박합니다 지난번에 알리바바 그룹에서 이렇게 사진 하나 음성 하나 주어지면 정말 사실적으로 만들어주는 이모라고 하는 EMO 이모라고 하는 거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저자들이 지난번 알리바바 그룹 같은 경우에도 중국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에도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의 아시아 부분에 중국인들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음성까지 같이 해서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한번 보시고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이게 지금 너무나도 사실적이라서 이게 배포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접근해 나갈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선 몇가지 예시부터 한번 자세히 보고 가도록 하시죠 자 이건 모나리자인데 파파라치 음악을 부르고 있어요 표정과 머리 움직임 거의 뭐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요 눈 깜빡임과 표정, 입모양 이런 것들이 진짜 상당히 싱크로가 높습니다 표정이 진짜 살아있죠 이런 식으로 사진 한 장과 오디오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더 다양한 예시를 보여드리기 전에 논문 내용을 살짝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VASA 1, Life-like Audio Driven Talking Faces Generated in Real-Time 실시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된다는 부분들이 포인트인데 이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시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아시아에서 대부분 다 이름이 중국인들 같죠?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게 보여집니다 이게 지난번에 알리바바 그룹에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모라는 모델, 이모트 포트레이트 알라이브 이것도 디퓨저 모델과 트랜스포머를 결합한 형태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잘 만들었죠 이게 지난번에 알리바바 그룹의 이모 모델에서도 이렇게 잘 나왔잖아요 근데 얘도 진짜 놀라웠는데 훨씬 더 정교하게 뭔가를 만들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은 이왕 본 김에 이모도 좀 보고 가시죠 지금 봐도 좀 놀랍긴 한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놓은 모델과 비교해 보면은 아주 약간 좀 모자라다라는 느낌도 드는 것 같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한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내용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VASA 1이라는 모델은 새로운 오디오가 딱 주어지면은 이미지와 함께 이 페이스를 새로 생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보통 헐 리스틱 페이셜 다이나믹스라고 부르는데 이 얼굴에 전체적인 이런 이렇게 모양 움직임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머리와 함께 통합적으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게 뭐겠습니까 입술부터 시작해서 뭐 전체의 표정 같은 거 눈동자 움직임 눈썹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드 투 엔드로 전체적으로 이 움직임 요소 하나하나를 변수로 취급해가지고 머리 움직임과 함께 디퓨전 모델의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디퓨전 모델 제가 늘 말씀드린 노이즈 노이즈를 넣었다가 다시 거꾸로 이렇게 벗겨내는 과정에서 이 눈썹 눈 입 모양 머리 흔드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벗겨져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 모양들을 이렇게 제대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얼굴 비디오 데이터를 학습을 했다고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뭔가 모델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처음에 제가 여기 보여드렸다시피 리얼타임 에피션시 해가지고 여기 재생한 걸 보시면요 이렇게 피치, 요, 롤, X, Y, Z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스피드라든가 이런 것들 볼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맞출 수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 오디오 외에도 시선 방향이라든가 얼굴 카메라 거리 같은 거 아니면 감정 변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기반의 디퓨전 모델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EMO 모델 알리바바 그룹 모델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난번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면 트랜스포머 모델들이 다 토큰 단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영상을 생성을 할 때에도 트랜스포머 토큰 단위처럼 이렇게 나눠가지고 디퓨전 모델로 적용을 했다라고 간략하게 보시면 되겠고 자세한 거는 제가 딥페이크 인공지능 여기 EMO 자 여기서 다시 연해 드렸고 내용도 설명을 드렸죠 요거를 하나하나 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일단 얼굴 이 페이스라는 부분 요거에 대한 영상 데이터셋을 사용해 가지고 얼굴이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 어떤 표정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얼굴에 어떤 특정한 부분 움직임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변수로서 이렇게 분해를 하죠 그래서 오디오 피처와 모션 레이턴트 요런 것들을 각각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쪼갠 다음에 이거를 학습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트랜스포머를 이렇게 한다 이게 이제 잠재적인 공간에서의 디퓨전 모델의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이 되어 있고 비디오를 생성할 때는 역과적인 거죠 오디오가 같이 들어오면서 노이즈가 섞이면 요거를 하나하나씩 벗겨내면서 각각의 표정값들이 같이 살아있는 그래서 베이스가 되는 이미지로부터 여러 가지 얼굴을 다시 생성해 낼 수 있는 전반적인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피처에 있을 때에 어떤 시선이라든가 아니면 카메라 거리라든가 감정이 얼마나 극도로 변화하는지 그 변화량까지도 이 컨디션 추가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좀 굉장히 주먹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려면 이렇게 수식 같은 거 일단 패스하고 또 이제 우리가 또 벤치마크 점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다 있죠 이런 것들 정말 표현이 확실한데 벤치마크 점수를 보시면 기존에 있는 것들과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좋은 것들인데 기존에 있는 모델보다 훨씬 더 높은 거 보이시죠 리얼비디오 대비해서도 더 좋은 점수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SCSD라고 되어 있는 거는 Confidence Sector 혹은 Feature Distance라고 부르는 건데 결국 얼마나 싱크가 잘 되어 있느냐로 보니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더 싱크가 잘 맞는다 디스턴스는 낮으면 나올수록 차이가 별로 안 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점수에 대해서 상당히 압도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사실감 있게 느낄 수 있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델타 P 같은 경우에도 이 생성된 거에 어떤 머리 움직임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보면은 상당히 많이 변하는 거 보이시죠 얼굴이 많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점수가 높은 거 보이시죠 FVD라고 하는 것도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전반적인 품질 평가를 이 점수로 하는데 이게 낮을수록 좋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300, 200, 100점으로 상당히 점수가 좋은 거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정향적인 평가에서도 이렇게 좋게 점수가 나온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이 이미지와 오디오만 주어졌는데 진짜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딥페이크가 머리도 너무 잘 움직이고 뒤에 배경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거 보일 수가 있고요 아 그러니까 원래 없던 표정까지 저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얼마나 그 파라미터를 다 조절을 했을 때에 같은 이미지에서도 서로 다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 이제 개성 있게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표정, 기분 상태, 감정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지 여기 봐요 화내고 있는데 좋아하고 있고 엄청 특이하죠 그 다음에 가상으로 생성한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모나리저 잘한다 하하하하 어우 표정 이렇게 가상으로 생성한 것도 이렇게 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디즈니 픽사 같은 데서 영화 만들면은 이것도 어렵지 않게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아 노래 감미로 아 노래 감미로 뭔가 이런 걸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가 있다 응용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동일한 거에요 이거는 아예 안 움직이고 있는데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조절할 수 있다 예시로써 딱딱하게 보여준 거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배포를 하진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너무 사실적이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도 선거철이 앞두고 있고 이게 갑자기 풀리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저런 곳에서 이런 것들이 알리바바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반대로 말하면은 요즘 뭐 비전프로를 써도 실제로 이제 사람같이 이렇게 렌더링해서 이제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요런 것들이 실제로 이게 왜 리얼타임으로 했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 크기를 보면은 512x512 사이즈를 45프레임으로 초당 45프레임으로 만든 건데 레이턴시가 170ms 밖에 안 걸리고 데스크탑 PC로는 물론 이제 RTX 4090 GPU를 쓰니까 지금 현재 최신 개인용 GPU를 쓴 거긴 한데 이렇게 해서도 리얼타임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발전하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모 알리바바 그룹의 이모 소식과 함께 조금 더 한층 더 나아진 걸 발표를 했길래 이렇게 가져와 왔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는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